조이, 평양 못 간다, 여론이. 지방 행사 가냐? 다른 그룹 보내. 걸그룹 레드벨벳의 멤버 조이가 평양 공연에 불참하면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조이는 최근 출연 중인 mbc 월화 미니시리즈 위대한 유혹자 촬영 일정으로 평양 공연 불참하게 됐다. 조이의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0일 이번 평양 공연 일정이 짧지 않아 드라마 제작 일정상 조이가 촬영에서 빠지면 정상적으로 방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달받아 아쉽지만 최종적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평양 공연에는 웬디, 아이린, 슬기, 예리 등 나머지 내 멤버만 출연한다. 해당 사실이 전해지자 누리꾼과 대중은 공연 불참한 조이와 공연 불참 소식을 전한 소속사를 향해 비난했다. 누리꾼 RHKR는 드라마 촬영이 아무리 중요해도 국가 행사만큼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드라마 촉 빠지기 곤란한 상황이었으면 다른 가수들에게 기회를 양보했어야지 하루 전에 통보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 앤수는 처음부터 못 간다고 하던가 드라마 촬영이 갑자기 잡힌 것도 아니고 진짜 어이없다고 말했다. DHTM는 다른 그룹 보내자 이게 뭐야 어디 지방 행사도 아니고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otmail.com 으아 으아 감사합니다.